화덕피자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피자 자를 때 보통 전용 커팅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. 이렇게 자르면 가볍고 푹신한 식감의 도우가 커터에 짓눌리면서 엣지의 볼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덕피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커팅법이 되겠습니다. 촉촉하고 맛있는 빵을 눌린 채로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땐 가위를 사용해보세요. 커터보다 쉽게 피자를 자를 수 있으면서 푹신한 도우의 볼륨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포인트는 엣지의 바닥이 아닌 윗부분을 먼저 자른 다음 바닥을 잘라주는 건데요. 이렇게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 빵의 모양의 변형 없이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식감은 당연하고 보기에도 훨씬 좋은 방법이니까요. 이제부터 화덕피자 드실 때 가위를 꼭 사용해보세요.